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가요가 트로트 파는 그래서 우리 둘이서 트로트는 바로 이기다 자 우리 후배 가수들 지금 잘하는 가수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원조 우리 선배님들이 불러주신 그 트로트를 저희 둘이서 신나게 해드릴 테니까 춤을 추셨네요 자 폴카 메들리 폴카 메들리 앵클로 갑니다! 점심을 추세히 보겠다고 하면서도 하루 되겠다고 하면서도 저도 잘 못한 것 같고 좀 더 이어받아진 이기다 그리고, 꼭 한번ز고 해야겠다 장식은 자 미국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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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